오늘의 에피타이저는 딱새우회입니다. 그리고 곱돌이탕도 시켰으니까 2차로 먹을 거예요. 왜요? 딱새우회만 먹고 끝낼 걸 수도 있는데 왜 에피타이저라고 다 정지해요? 이미 시켰는데요, 곱돌이탕을요. 이거 먹을 때 시키기로 했잖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먹었던데 맞아. 아니라고. 딱 저것도 왔어 똑같이. 똑같이 세팅이 똑같아. 이 얼음이 동가리 큰 거 봐야지 맞아. 내기할래? 내기할래? 아니. 왜 내기 안하는데? 질 것 같나? 짠! 딱새우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모두 맛있게 드세요. 첫 점은 간장에 어떻게 먹는지 알지? 응. 공기 딱 눌러가. 응. 달달쑤? 달달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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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했어? 응? 근데 왜? 짜새우튀김은 응. 머리튀김 먹을 수가 없어. 응. 응. 진짜 맛있어. 왜 이렇게 왔어. 완전 맛있어. 하아... 넌 funz마다. 소중하게 먹잖아. 근데 저건 초장 맛있어. 이건 초장 맛있어. 나도 초장 먹었는데 초장이가 맛있더라? 그래서 소중하게 먹으면 소중하게 먹어야지. 계란비를 먹으라고 했어. 그람 수는 안 지켜줄 수 없는데? 연어가 있다고 했잖아 여기 메뉴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지금 220g이니까 요것도 한 220g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달래? 회랑 새우랑 그렇게 계산하는 건가? 천둥이네 양반 못 봐도 내가 왜 갑자기 파악도 잘해요? 거기 책상에 걸터 한 대서 뺏기는 게 왜 섹시한 거예요? 유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거는 저번에 맛있어서 또 시킨 곱돌이탕입니다 2차 한 주 잘 먹겠습니다 양이 좀 저번에 작다? 똑같아요 짠 네 이 돌이면 죽겠다라는 건가? 아니 약간 좋아 죽는 얼굴이더니 왜 지금은 그냥 죽는 얼굴이지? 왜요? 무슨 일이죠? 어떡할사 그거 먹으면 말 없어졌지 한 번 맞자 맞아 맞아 잠시만 또 빨리 먹고 치워 한 번 주유를 먹어 먹고 넘어가네 제가 뭐 알려드려요 한 잔 먹어 한 잔 먹어 네 그거에 몸소리를 쳐서 그 남자가 진짜 예를 들면 부부장한테 답 뺏기겠습니다 부부장이가 가장 큰 목소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에요? 이곳에서 급히 연락이 왔는데요? 계속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냐 우와 왜 걱정을 해? 이거 왜 걱정을 해? 나 여기 정착 힘으로 본 처음부터 내 거고 딱 봉을 알지 이거 얼굴랑 쟤 다 써 있는 거 아니야 너 와 그냥 사랑해 잡아 당장 왔는데 지금 나한테 다 서지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자 거북수만 나 어떡해 사유라고 뭐해? 할머니까지만 없으면... 할머니까지 없으면... 이거 뭐해요 이거는? 엄청난 대창이에요. 그거 한입에 먹어봐요. 이걸요? 맛있을걸요. 어우 이건 못 먹겠어. 한번 먹어봐. 맛있어 그런거. 여보구 먹어봐. 난 그런거 자주 먹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큰 대창을? 먹어봐. 솔직히 청양고추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 왜? 어디야? 뭐 괜찮아? 뭐 다친거 아니야? 어디야? 아니 어디냐고? 빵. 솔직히 숫자는 먹어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 뜨거워. 맛있다. 정말 그러길 바래. 이게 중자야 대자야 뭐야? 후자야. 같이 있고 싶어? 2인분짜리. 이렇게 있을게. 눈 돌리면 보이는 것은... 손잡이. 다음에는 우리 후자. 마라엽석. 아이.. 궁금해. 두번째 라면이 남은 스프리사. 10분짜리. 2인분짜리. 2인분짜리. 이거 뭐야 알았다. 이게 저번보다 나아? 응. 이번엔.. 이거 나오게 되면 오리지널 제 메뉴랑 꼭 말씀해주세요. 할 말이요. 대변에 를시피에 제가 숟가락 없는 거 고민하시거든요. 음.. 이 메뉴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생각을 하다가 제가 본점의 뷰가 옥수수비라고 하잖아 옥수수비? 어? 옥수수비? 옥수수비나? 통치지나? 초등옥수수 내달라는 사람 많아 이래달라고 괜찮은데 맞는데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아 네 원가게 간만 해서 원가게 간만 해야지 지효야 우리 재밌게 놀아 오늘의 메뉴는 감자탕입니다 앤비 양 보이시나요? 지금 적다고 난리 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한 잔 오늘의 한 잔 짠 고생하셨습니다 양반도 수술하네 맛있다 먹을까 국물? 남편이 국물 한입 먹자 먹자 밥을 데웠거든요 당면이 있는 줄 알아서 빼달라고 그럴걸 이거지 맛있지? 이거지? 이게 진짜 감자탕이지 기름 제대로 올라왔네 기름 제대로 올라왔네 와 이거지 저도 열병각 Original 무거워 남자 TOG 너무 무거워 불어죽? 맛있다 밥 떠 가지고 치료도 한 번 고맙습니다 이 맛에 사료를 또 사랑하지 양파 잘 썰어놨다 겁나 이거 여보 간대탕집 가도 양파 있잖아 아유 생각해서 써야 되지 여보 나한테 너무 맛있는 거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맛있는 거 먹을게 고마워 불쩍이 약간 배 아프거든 쫄쫄쫄쫄 너가 시내기랑 동일이랑 큰일 났어 그 느낌이야 밥이 같은 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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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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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만두를 넣었는데 만두가 좀 많네요 아니 부어져가지고 만두국이 됐네요 떠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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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국이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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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오우 오우 여행 오네 오우 riend directors 오우 이거 내 오우 그치 좋아하지 금기의 행동을 하는데 일부러 얼굴에 묻히는 거 봐 아 옷 다 적혔다 그치 좋아하지 못한 것 같다 그치 좋아하지 못한 것 같다 우와 싫다 어우 저 친구랑 너무 싫어 우와 지우키야 지우키야 지우야 제발 지우야 이제 받아라 주인공 손스럽게 해 아 저렇게 신나게 아 돈들이 궁금하지 말지 오 지우는 오늘의 휴대전화 저 세골까지 다 먹었어 지우야 지우는 물건이 오늘의 휴대전화 아 오늘의 메뉴는 나라협떡! 참치마요 계란찜입니다. 제가 왜 저걸 치발기로 쓰고 있지? 준비만 해줄게! 응 고마워! 그냥 마라탕이야 마라탕! 맛있는데? 응? 발랄한 마라탕 먹는 것 같네! 여보였습니다. 양념부터! 여보! 국물이 대박임! 요 유부가 되게 맛있다 그러더라구요. 여보 난 엽떡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데? 아니야 엽떡이 닭발이 제일 맛있고 이 떡볶이의 달달한 맛하고 엽떡이의 감칠맛하고 마라탕이 얼얼한 맛 섞여서 되게 맛있다! 응! 국물 떠먹으면 닭발이 엄청 세네! 응! 쌀떡으로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변경되겠지? 지금은 이것만으로 너무 잘 팔리니까 저희 이거 지금 배달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뜨거워! 아! 맛있어! 분모전 어때? 먹어봐! 나 분모전 안 좋아해서 맛보는거지! 응! 궁극강면은 추가도 없었어! 응! 안 봤나 내가? 하... 응! 응! 뭐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진짜 맛있다! 응! 어디 갈래? 자기가 지효를 지금 버리고 왔거든요? 저쪽에서 하늘 쳐다보는 중 응! 딱히 크게 관심은 없음! 지효 오래됐거든요? 지금 한 5분은 된 것 같은데? 5분은 아니지! 1분은 2분 됐네! 그래? 야 이러면 재미가 없다! 너 왜 안 울어? 뭐 얼굴을 한번 보여줘! 나와! 아이 예뻐! 사실 안 울어요! 저희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효가 1시간 반.. 아니 1시간 45분째네? 1시간 45분째 낮잠을 하고 있거든요? 형 지금 지효가 아침부터 일찍부터 안 지효가 계속 멀어가지고 뻗어가지고 우리 집이 쉬워 죽겠어요 근데 이제 깨워야 되는데 제가 지효 깨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지효! 그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풍 감기는 그게 진짜 귀엽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위바위보 하려구요 빨리 깨우기 내기 아니 안 되면 지금 나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지금 나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지금 나 가위보! 여보! 안 내면 진거에 여보! 불켰다. 저는 밥 차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지금 주말 내내 완전 풀로 놀아주고 있는데 지우가 자꾸 기절해서 자요. 나 줄게. 안녕. 구경할래. 지우야. 나 왔다. 나 왔다. 너 왜 안 흘러나? 너 왜 그래? 아이 졸려. 아이 졸려. 아이 졸려. 아이 졸려. 좋겠다. 저거 진짜 좋은데. 지우야 일어나. 지우야 일어나. 지우야 일어나. 낮잠이야 지우야. 밤잠 아니야. 지우야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 응 안 일어나. 자 그대로 지금. 아저씨 일어나야죠. 안 일어나? 안 일어났어요. 아직도 눈 안 떠? 아빠. 지우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이 졸려. 아이 졸려. 아이 졸려. 잘 잤다? 됐어 이제. 잘 잤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이 낮잠 엄청 되면 맛있었다. 잘 잤다? 잘 잤다? 괜찮아. 더 싸고 싶어? 맛있었어? 엄마 먹자. 귀여워. 나와. 지우. 반겨. 오늘의 메뉴는 성수노루 곱창전골 밀키트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간소. 주말의 끝. 우와. 응. 저희는 영화를 같이 보는데 항상 기억을 못해서 다시 봐야 돼. 다시 봐야 돼. 시끄럽소. 그럼 계속 다시 봐주셔잖아. 짠. 너무 많이 따라왔어. 구부러 따라왔어. 으악. 아우 너무 차갑다. 맛있잖아. 아 뜨거워. 하나도 안 씻었네. 오오. 진하다. 이게 2인분인데 저희는 곱창하고 대창을 하나씩 더 그거 받았거든요. 선착순 구매 이마트로. 언니 그 리스트에 내가 딱 떠 있는 거야. 우왕 나당 이랬어. 반찬이 총 10개의 코스로 구성될 예정이고 동두 잔리보. 맛있어. 몇 번 정도 드셨는데 잘 안 하셨어요? 맛있어. 맛있어. 이것저것 들어있는 게 좋네. 아 뜨거워. 상무님께서 찾으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급하게. 네. 그러지 마세요. 너무 뜨거워요. 지금 빨리 결정하시고. 최근 5년간. 킹그룹 조영상으로. 치기네. 응. 이 장은 원래 없어. 저희는 자연산 굴만 사용해 만든. 어떻게 만든 거야? 나 만든 거야. 안자? 아니. 만든 거야. 거짓말 하지마. 다른 장에서 있는 거에 우리가 갔어. 맞아. 참소스. 소세지랑. 막탕입니다. 대체 안주가 도착했습니다. 소세지. 여기서 우리 뚫렸어. 소세지에 빠져가고. 소세지를 왜 이렇게 많이 먹는데.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여보. 너무 뜨거워요. 간소인데. 너무 간단했다. 이게 간단했다고? 응. 틀리라. 나한테 마음을. 우리한테. 굽는 게 맛있다. 너무 맥적이에요. 너무 매정해. 이런 거에 어떻게 안 울어. 나한테 울타임을 주지 않았어요. 응. 나도 감동을 먹었는데. 감동을 보면. 먹으려고 하고 울고 있어. 너무 매정해. 뭐야. 멍들어요. 어른이야? 이거 없이.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오늘 다 웃으면서 아니 여긴 뭔데 다... 육개장! 맞죠? 네 김치 가져오지 않았어? 한 번 먹고 빨리 자자 빨리 좀 제발 돼지야 왜요? 소세지도 막창 다 먹었어요 크게 찌고 크게 부끄러워? 소세지도 막창도 다 먹었어요 다 먹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먹었어요? 여보 다 먹었잖아 마지막 안주 난 라면 먹자고 안 했다 여보 먹자고 했어 난 배부르다 그랬다 아니야 여보 먹자고 했어 마지막 안주 먹고 자겠습니다 먹으러 가 육개장 먹으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안주 먹고 энерг qualify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